오늘 정말 예쁩니다. 어떤 정신나간 여자가 유 대표로 연애를 해요.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? 응? 대표님 나 기자랑 거기서 뭐 하세요? 용이 형이 일 때문에 심이 울착할 줄 알았는데. 말했잖아. 못 본 걸로 할 거라고. 용이 형이랑 저 여전히 절대 없을 겁니다. 내가 연애가 처음이라 뭘 잘 몰라요. 그렇지만 나 노력할게요. 날 하루 종일 행복하게 만든 사람. 대표님이 처음이에요.